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형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8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명 증가한 6,549명입니다.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13명입니다. 이 중 60세 이상은 108명, 80세 이상은 73명으로 각각 96%, 6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는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만 1,061명 증가한 581만 9,350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41.8%입니다.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22만 146명으로 전주에 18만 7,433명 대비 3만 2,713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3만 1,449명입니다. 고유형 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만 1,453명으로 전주에 3만 3,068명 대비 8,258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19% 수준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6월 2주차 이후 8주 연속 증가하였으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15로 나타났습니다. 8월 1주차 국내 감염 오미크론 BAO형 변이 검출률은 전국이 75.2%, 수도권은 67.8%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17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2,122병상입니다. 현재 1,30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61%입니다. 경기도는 유증증 환자 증가에 성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290병상 중 25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6병상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 추가 확보가 사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8월 15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6만 62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504명이며 20만 3,825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는 도내 모두 3,115개소이며 이 중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간은 2,281개소입니다.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은 619개소이며 환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원스톱 진료 기간 인근 약국 등을 전담 약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진료 기간과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은 지난주 대비 각각 102개소, 75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8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경기도민은 총 1,170만 7,330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8%에 해당합니다. 4차 접종자는 149만 1,767명으로 접종 대상자 대비 31.3%입니다. 4차 접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122만 3,486명이며 접종률은 43.9%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8만 9,054명이 4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입니다. 8월 2주차에 도내 60세 이상 확진자 3만 374명 중 먹는 치료제 투여자는 8,935명으로 평균 처방률은 22.1%입니다. 이는 전주 20.8%에 대비해서 1.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치명률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확진 초기에 5일 내 적극적인 치료제 투여하기 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를 위해서 오류기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감염병 예방 대응 강화입니다. 8월 9일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이재민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1일 감시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이재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안양시의 2명으로 확진 후에 본관 및 친인척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 방역소독 및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발생 대비해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와 집중호우 극복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